7월 6일 내가 혼자 아닌 혼자고 내가 누군가를 옆에 두고 싶어도 못둬요 이제는 못믿어요 내가 한번 갔다오고 내가 내한테서 자식이 없어라 그랬어 맞아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라도 지운 자식이라도 있지 않나요 없어요. 엄마는. 자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남의 자식을 키워야 되고 키우면 그래서 내 새끼가 아닌 남의 자식을 키워서 베풀어라라는 삶을 베풀고 살아가야 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곳이 만나가 오래됐어요. 그분하고는 잠깐만 한 5년 됐는데 그분보다는 나는 어머니 때문에 우리 기주님이 성격이 되게 까탈스러워. 그리고 되게 미안해요. 지랄 맞아. 근데 내가 한번 꽂히면은 무조건 가야 돼. 직진이야. 옆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힘든데 그것 때문에 그래도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니 그러셔. 내가 내가 그래서 무언가를 해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어.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까지는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는 간다 그러셔. 지금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있어서 그거까지만 하자. 그러고 있거든요. 그 버팀목으로 우리 기주님이 이때까지 버티고 왔지 그 버팀목까지 없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있니 내가 살아볼까 죽어볼까 고민도 많았고 내가 왜 내 새끼가 없을까 내가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나도 내 가슴 치면서 살았고 네. 한도 많고 원도 많았고 내가 원하는 건 정말 새끼 하나 낳아서 달라는 가정으로 알콩달콩 사는 게 내 소원이었어. 맞아요. 맞아요. 그걸 못했어. 지금도 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아요. 근데 지금은 하려니 이미 훌쩍 컸고 아이들도 내 아이가 아니고 내 품에 나에게 다가와서 있지는 않아. 그냥 나를 인정은 하고 가치는 간다만은 진정 내 엄마다 해서 이렇게 엄마 뭐 이게 없어. 할 수가 없죠. 다 성인이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기주 마음속에 항상 응어리가 있고 내가 항상 못다 이런 거에 대한 원망이 있고 한이 남아있어. 그리고 살아온 세월을 봐도 내가 평탄하게 막 달란한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살았어요. 소리가 안 나와. 굴곡도 많았고 내가 힘든 일도 많았고 물론 누구나 다 그러고 살지 않았어요. 하겠지만 더 심하게 왔고 내 마음속에서 단 하나 내가 정말 절실하게 원했던 아이가 없어서 차라리 입양이라도 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살 걸 그랬나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원망도 있고 후회도 있다. 그래도 어떡하니 내한테서는 자식이 없고 내 새끼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저 내 스스로 돈을 벌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도 내 남자가 아닌 남의 남자를 봐야 되고 그러고 살아야 돼. 그래서 마음이 되게 불편해. 지금도. 지금 만나시는 분은 계세요? 네. 그분은? 혼자야? 아니죠. 그분 애기들이 있는데 애들은 어차피 다 성인이 돼서 가정은 없어요? 네. 그분도 이제 혼자 계셔가지고 이제 한 5년 됐어요. 5년 정도 됐는데 중간에 제가 돌아가시고 싶더라고요. 돌아가시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엄마 때문에 제가 못 돌아가고 마음이 되게 독하다. 남들이 볼 때 어떤 때 보면 되게 막 못됐다. 차갑다. 얘기를 많이 들으셔. 엄청 많이. 근데 여기 아내가 엄청 착해. 그래서 진짜 그래서 그분은 엄마 때문에 돌아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기준님한테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한 일주일만 울면 우리 기준님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라도 도와주는 게 우리 기준님. 근데 사람들은 내가 보여주는 겉모습만 보고 절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네. 맞아요. 억울할 때가 많죠. 그래서 손해도 많이 봤는데 해주고 해주고 욕을 먹으니까 그래도 나한테 금전의 운이 있어서 엄마야 내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엄마한테 금전의 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계획하고 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엄마한테서 금전 운이 내년부터 풀려서 돈이 들어오니 엄마 사기나 조심해라. 지금 웬만하면 차단을 해요. 근데 누가 옆에 와서 조금만 친한 사람이 옹야옹야옹야 하면 돈이 나가니 그 돈을 조심해라.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러고 하도 당해가지고 웬만하면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쟁여놓으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야 그래야 내가 노후에라도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아요. 우리 기준님의 지금 금전 운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얼굴을 봤을 때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마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단지 내가 이 정이 너무 약해서 퍼주는 게 너무 많아요. 안 해야지 안 해야지 다 차단했는데 그 차단한 사람이 또 연락을 가서 조금만 힘들다 하면 내 마음이 움직이니 유일하게 또 한 언니 때문에 그나마 조금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더 큰 게 나갈 수 있어서 지금처럼 쬐끔쬐끔 나가는 게 아니라 큰 뒤통수가 남아있어서 구멍이 뚫리니 조심해라 그러셔 한 번 더 두드려 봐야겠네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막상 또 그때가 되면 아무것도 안 들리고 이 사람만 보여. 아 그래서 제가 미치겠어요. 제가 삼재가 작년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일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일 때문에 한 번 제가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너는 사는 거 자체가 삼재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머리에서 띵 하더라고요. 착해서 그리고 우리 엄마가 정에 되게 굶주렸어. 내가 혼자다 보니 그런다고 내가 부모한테 받은 복이 없어서 정이 없어서 정이 그리워서 누군가가 나한테 조금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조금만 으루만지면 콜라당나무 그래서 그거를 지금 꾹꾹 누르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면 앞으로 제 노후 때문에 내가 못쓰는데 다가 너나 지금 그런 상황 땅이든 뭐든 내가 돈을 못쓰는 곳에 끊어서 못주는 곳에 대출받아서 홀라당수 주지 말고 아 이제는 대출은 힘들죠. 아니 땅에다가 받고 나면 그 땅이나 뭐 이런 걸로 대출받아서 주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기준님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에다가 돈을 넣어놔야 내가 당장 눈앞에 이렇게 해서 주는 돈이야 몇백은 못 받는다 생각하고 주셔야 돼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서 남을 줄 때는 그건 내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주셔야 되는 게 우리 기준님의 못 받아 이때까지 돈 빌려주고 돈 받은 게 뭐가 있니 없어요. 그러니 오히려 제 주머니에서 더 나갔죠.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 주기만 했지 뭘 받아 봤어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 기준님이 마음 독하게 먹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지금 그분을 만난다고 해도 둘이 살림을 합쳐서 부부의 연은 없다 그러셔. 어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같이 있으면 속에서 처음 보려거든요. 속에서 처음 보려거든요. 진짜로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특출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게 없다 보니 답답할 때가 많죠. 그분의 어머님 때문에 만난다라고 하지만 그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셔도 그분이 그때 되면 또 그분이 불쌍해서 그분을 못 버리니 그래서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의 연은 맺지 말아라. 그냥만 만나고 그냥만 이렇게 하시되 호적상 엮이지는 마세요. 아니요. 지금 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전혀 그렇게 하시고 나면 우리 기주님이 또다시 둘레에 굴레에 들어가서 막힙니다. 그분한테서 그래서 저는 혼인신고 처음에 얘기할 때 어 고개 절레절레 했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분하고는 하시면 우리 기주님이 다시 구렁텅이로 들어간다 그러셔. 제가 그랬거든요. 서류가 뭐가 중요해. 근데 그분이 아마 자꾸 얘기를 할 거야. 박지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그러지는 마셔. 그리고 우리 기주님한테도요. 남자가 없지 않습니다. 단지 내 남자가 없을 뿐이에요. 내 거라고 옆에다 둘 남자가 없는 거지 남자가 왔다 갔다 변동이 없지 않습니다. 애인으로는. 근데 하나밖에 못해. 아 그래서 둘을 못해. 지금 뭐 이 사람하고도 왔다 갔다 멀리 있고 하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옆에 다가오면 눈길도 한번 줄만도 한데 그러지를 못하셔. 네. 한 울문만 파는 타입이라서.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사람만 보고 있고 전혀 그걸 못하고 계셔. 그러니 조금은 마음을 열어서 내가 이쪽에서 조금 위로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서 위로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제가 위로를 했었지 제가 받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던 간에 제가 위로를 하지? 그런 사람만 본인이 자꾸 선택을 하잖아. 내가 안쓰러워서. 불쌍한 사람한테만 내가 눈길이 가지 조금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 나한테 대시를 해도 눈길도 안 주자. 쳐다도 안 보잖아. 응 그래 끝이잖아. 거기까지가 그래 놓고 난 한 번도 위로를 못 받았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 들어주는 습관이 생겨서 그러는가. 내가 힘들었어서. 누군가가 힘든 사람을 보면 나 힘들 때 누가 이렇게 한마디 해주던 게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도 내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있어서 자꾸 그런 사람만 보셔. 그래도 기준님아 내년 돼서 후반기 되면 가을 정도 가면 남자가 하나 들어옵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남자의 운이 들어오니 내가 누군가한테 그래도 살면서 한 번은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쵸. 남자를 만나는 거지 내가 자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 왜 맨날 내가 해줘야 돼. 나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나도 한 번은 누군가한테 받고 기대 보고 싶은데 그러게요. 꼭 꼭 제가 선택한 거니까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지금 우리 기준님 이렇게 웃고는 계시지만 내 마음을 누구한테 털어놓을 데가 없어. 힘들다 얘기할 것도 그래 아유 너 고생 많다. 어떻게 잘 버텨왔네. 라고 등 한 번 뜨덕여 줄 사람이 누가 있니. 얘기를 해도 자기가 더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차라리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죠. 얘기할 때가 누가 있고 나 등 뜨덕여 줄 사람이 누가 있니. 그러니 평생이 외롭고 고독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이제 스님이 그 외할머니가 그러셨대요. 가셨었는데 저를 파르라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이게 부모님도 오래 사시고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안 믿죠. 이게 판다는 게 무슨 거기다 줘서 그 집으로 가서 보내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제 어른들 옛날 어른들 남자 어른들 생각에 내 새끼인데 왜 이게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기준님도 아니다 어쩐다 하지만 분명히 이 집에도 비는 사람이 있었고 이렇게 예전에 할머니가 빌으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공덕으로 인해서 내가 분명히 우리 기준님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어딘가에 많이 공덕을 빌고 살았어야 되는 분인데 뭘 빌었니 그래서 팔아주라고 얘기를 아니 우리 기주가 뭘 했냐 커서 어릴 때는 몰라서 못했다 치자 커서 내가 뭘 빌고 살았니 알고 있으면서도 못했고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 내가 그래서 안해서 그런가 그럼 이제라도 빌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뭐 또 내가 열심히 살면 괜찮겠지 마음 한편에 이런 게 있어 근데 우리 기준님 분명히 무당집 어느 집이든 정해놓고 내가 빌고 사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 할머니가 물 떠놓고 칠성에 엄청 산만 봐도 빌던 할머니가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 비눈 공덕이 아무데도 없어요 지금 공덕이 다 끊겼다 소리가 나와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하면 요구사항이 많았던 데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못했어요 너무 너는 국부터 해야 되고 너는 매일 이거를 해야 되고 그런 얘기들만 계속 하니까 이게 내 스스로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가 못하니까 제가 그냥 절에만 다니고 절에 그냥 공양 그것만 조금씩 하고 그리고 이제 후원 같은 거 칠드럼 나오잖아요 그런 거 후원 조금씩 하고 이렇게 달달이 그냥 그런 거밖에 하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내 새끼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베풀고 살아야 되고 내가 그러지 않으면 누군가한테는 뜯기는 돈이고 어차피 나가는 돈이니까 그래서 차라리 남을 도와주고 어딘가에 그러고 사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뭐 만원 이만원 그것도 한 달에 모이면 크겠지만 그냥 그런 거만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통장이나 좀 자동이체 그냥 빠지게끔 딱 그런 거 자 그러니 내년에 금전운도 좋아지면서 내년에 남자도 들어옵니다 그러니 우리 기준님이 눈 닫고 이렇게 해서 이 남자만 보고 있지 말고 거기 어머님이 나랑 살 거 아니고 어머님이 나한테 잘해줘서 그 마음 아린 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사는 거는 남자하고 살지 엄마랑 살지 않아 맞아요 그러다면 눈을 한 번은 떠봐라 이 남자가 아니다 싶으면 다른 사람도 한 번 봐라 내가 지금 걸릴 게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어 그런다고 내가 뭘 못할 것도 없는 상황이니 해보라고 그래서 누군가한테 조언을 듣고 누군가한테 위로도 좀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네 궁금한 거 제가 지금 수출권에 손을 좀 대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거를 납품을 해주잖아요 이런 거를 납품을 해주는데 그 거래처의 물건을 지금 수출을 해보려고 수출하고 연결된 분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잘 될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걸 갖고 그대로 수출하는 거 완제품으로 그렇죠 커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막걸리 제주도 거 토속으로 가는 거니까 요즘 워낙 우리나라가 유행이 많잖아요 해외에서 수출할 수 있나 수출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제주도 토속 이니까 그래서 엄마 그래도 이 얘기가 된다 안 된다 얘기가 10월달은 돼야 이 사람하고 저도 추석 지나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10월이 돼야 이 사람하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내가 그래도 뭔가가 결정이 나가지고 움직이려면 올해는 지나가셔야 됩니다 길게는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이어져 갈지 그게 아까 내년에 금전은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내년에 넘어가셔야 내년 초입으로 가셔야 그때부터 이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뭐가 시작해서 움직이실 거예요 내년 초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분명히 나한테 들어오는 금전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말년을 살 수 있는 금전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셔 그리고 어딘가에 가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 또 그곳에서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감사합니다